스피드 조절을 해야 문제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. 늘리는 것도 5cm가 너무 많으면 하루에 한 번씩 줄여야 해요.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반갑고 4번 더이면 2번 혹은 1번 더 철저하게 도둑이 힘든 줄 알아요. 그래도 힘들다. 줄여야 되겠다. 오늘 주제는 부연장 7,80cm 이상의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과서적으로는 두테고리나 덩불, 허벅지 뼈나 종아리 뼈의 연장 다른 부위는 최종 효과의 20%로 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20% 이상 연장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.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. 뼈 키가 많이 작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키가 160cm인데 자기 소원이 170cm 있다. 그럼 10cm만 들려야 되잖아요. 현실적으로 종아리 뼈는 지체리, 소아부 뼈는 지체리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한 과연 정답이냐?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과거 병원을 각각 돌이처면 종아리를 해줘요. 조금 더 1,2cm 더 신경 써서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렇게 해보니까 큰 문제없이 돈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될까? 그게 중요하죠. 보통 연장을 하려는 분들은 6cm 정도는 별 문제가 없어요. 6cm 정도는 연장 기술 성적을 잡고 질리면 어떤 신경학적 변화나 까치발이나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을 열심히 해야죠. 6cm가 넘어가면 까치발도 심해지고 뼈 진동 문제가 있고 어떤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. 발생을 안 하고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그럼 전제조건이 뭐가 있을까요? 2회 연장을 위한 전제조건 일과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. 우리가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정하냐면 하루 1mm를 기준으로 하죠. 그러면 6cm면 60mm 두 달이잖아요. 그런데 호반에 있는 1mm 늦었다고 해서 뼈가 1mm 들어가진 않아요. 열흘 정도는 잘 안 내려가죠. 텐션 대응에서 그러면 열흘에서 15일 정도는 최종적으로 늦어져요. 그럼 6cm면 두 달 반 정도 걸리거든요. 그래서 넉넉잡고 3개월 정도를 잡아요. 6cm면 그리고 중간에도 아프고 쉬고 근데 6cm가 넘어가면 내가 9cm를 목표로 했다. 6cm부터 9cm까지는 원래 3cm니까 한 달이 더 오르는데 그걸 한 달로 잡으면 안 돼요. 두 달로 잡아야 해요.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서서야 돼요. 동호주가 쭉 내려다가 탄성을 잃어버리면 끊어지죠. 신경도 마찬가지로 그게 한계거든요. 한계 오면 환자도 극심한 통증이 오고 힘들죠.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극복하려면 서서야 돼요. 두 번째는 6cm가 넘어와서 까치발이 조금씩 생기잖아요. 이거는 인대 근육에 대한 문제죠. 까치발이 있으면 연장으로 멈추고 멈춰! 멈춰! 까치발이 해결될 때까지 멈춘다. 그 다음에 연장으로 두 번째 뼈 문제죠. 뼈는 사실 시간이 흐르고 제가 열심히 하면 20대, 30대 정도는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. 세 번째가 뭐라고 했으면 신경이죠. 우리 신경은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이 있어요. 물론 세 번째 자유신경도 있지만 자유신경을 테스트하기는 조금 힘들고요.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운동신경이죠. 사실 6cm까지 연장을 할 때에는 신경이 데미지를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근데 6cm를 넘어가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 전에도 신경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는 이제 6cm 이후에 신경증상이 나타나죠. 신경증상은 뭐예요? 발가락이 안 움직이거나 감각이 없어요. 자 그럼 6cm가 넘어가면 물론 항상 연장할 때는 일단 첫 번째 아침마다 발목을 한 번 올려봐야 돼요. 1등이 되는지 해봐야 돼요. 1등이 되는지 해봐야 돼요. 1등이 되는지 해봐야 돼요. 아침마다 발목을 올려봐야 되고 엄지 발발하게 1등이 되는지 해봐야 돼요. 이렇게 운동신경을 체크하는 거거든요. 아침마다 한 번 체크하셔야 돼요. 이게 잘 안 되면 더우쭈요. 될 때까지 멈췄다가 다시 그리고 감각신경을 테스트해야 되잖아요. 감각신경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그 귀를 만져봐서 감각이 괜찮은지 손을 만져보고 호흡을 이렇게 한 번 긁어보고 이것도 한 번 긁어보고 해서 그 감각이 똑같아야 돼. 두 번째 새끼 발가락 쪽에 감각을 만져봐야 돼요. 이거 역시 감각이 이상한 경우가 체크가 되면 멈춰야 돼요. 그래서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늘리면 이제 20cm가 가능한 거예요. 그러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. 당연히. 중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발가락이 비슷한 점상 그리고 건드리기만 해도 압증증상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는 항상 저와 상의를 해야 되고 신경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늘어나면 일시적인 마비가 없는 것 같아요. 마비라는 건 발목이 안 올라가고 범죄 발가락이 안 올라가고 운동신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범죄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 두 번째 발가락 위 감각이 떨어지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그 두 가지 문제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. 그게 정상일 때 연장을 하는 거예요.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멈춤 회복이 될 때까지 스트레칭하고 그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연장. 사실 감각신경은 비교적 나중에 회복이 잘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억셉 WT가 있고 제가 이 정도면 연장을 해봅시다.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멈추고 천천히 해냅시다. 그런 식으로 연장을 하는 게 고연장의 원칙이거든요.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고연장 8cm 이상 10cm까지 연장을 하려면 환자분이 필요한 조건이 충분한 시간대에 제일 필요하고 철저한 검사, 테스트. 테스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. 가치발이 없어야됐나 발가락이 잘 움직여야 되나 그리고 발등의 감각이 정상이되나 그 조건을 갖추면 조금씩 조금씩 연장을 실시하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?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연장을 할 때에는 고연장이 아니더라도 물론 연장 초반에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연장이 좀 4cm, 5cm 지나가면 발가락이 잘 안 움직이거나 발목과 발가락 발목하고 엄지발가락은 중요해요.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위가 감각이 정상이되고 새끼발가락 위쪽도 발등도 정상이되고 그 전제조건 하에 상승이 늘리는 것도 6cm가 너무 많으면 하루에 한 번쾌가 아니에요. 줄여야 돼요.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반갑게 4번 놓으면 2번 혹은 1번 철저하게 돈이 예쁜데 좀 알아요. 나 이거 힘들다. 그러면 줄여야 되겠다. 스피드 조절을 해야 문제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. 오늘은 구연장 4지연장 수술에 있어서 7,8cm 이상 10cm까지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번 주에 구원장 임창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